안녕하세요. QN 깜냥입니다. 이번에는 HyperX 클라우드 스팅어 코어 무선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헤드셋은 일렉트리 콘데서 유닛을 활용했으며, 소프트웨어로 주변 소음을 제거하는 기능은 존재하지 않지만, 지향 패턴이 단일 지향이라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작게 소음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피커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주변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하지는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이크와 거리가 떨어진 만큼 소리가 작게 녹음됐기 때문에 일상 환경에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로 예상합니다. 다만 무선 제품이라서 그런지 노이즈가 다소 있는 편이며, 목소리에도 왜곡이 느껴졌습니다. 종합하자면 아주 뛰어난 범죄를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주변 환경이 어느 정도 조용한 편이라면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만한 성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